넌 아직도 일주일에 남편이랑 세 번? 결혼할 때부터 내가 딱 못 봐간 건데? 남자들 와이퍼랑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다던데? 목사지치랑 합차? 합차긴 뭘 합차? 자주 만나서 할 것만 열심히 해. 짱이 눈치 보여서 자지 못해. 그리고 혀로 국감만 보고 산 지 20년이야. 내 혀도 간보는 거 말고 다른 것 좀 맛보고 살면 안 되니? 그러니까 빨리 독립시켜. 성형했어. 어디를?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더라고. 그런데도 성형해? 가격면으로 보나 수술 시간으로 보나 아래에 하는 쌍꺼풀 수술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꼭 그렇게까지 해야되냐? 너야 어리니까 쟤 어린애랑 자고 다녀. 애야 애 완전 어렸네. 내 애는 아니잖니. 조겐다. 양심이 털난 것도. 에이 우리가 또. 우와 맛은 있지. 맞아? 우린 농협. 관능의 법칙 2월 대개봉. 동영상 좀 보내줘봐. 아.